그날 저녁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녀 그녀는 사랑하는 팬들을 위해 매일매일 자신의 일과를 정리해서 이렇게 블로그에 올린다는데요 항상 밝았던 그녀가 오늘따라 왠지 생각이 많아 보이네요 블로그 속에 예쁜 아가의 모습으로 담겨있는 시우의 사진들 엄마는 아들이 보고픈 마음에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지는데 우리 시우 진짜 많이 보다 이렇게 사진 보니까 제일 힘들고 그럴 때가 우리 시우가 많이 아프고 감기 걸려가지고 많이 아프고 그럴 때 연락 뭐 열이 많아가지고 지금 바로 병원 갔다고 이런 얘기 들을 때는 직접 달려가지 못하니까 그게 제일 많이 마음이 마음이 아프고 아들 시우의 곁에 항상 있었지 못해 미안한 엄마